코 수술 시 보영물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첫 코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상담 시 제 코가 낮은 편은 아닌데 콧대가 조금 낮고 저는 이런 말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낮은 편은 아닌데 콧대가 조금 낮고 콧대는 여기죠. 코 위쪽. 낮은 편은 아닌데 낮고 한국말이 참 어렵죠. 그죠? 끝 모양이 뭉뚝하다며 본인 얘기가 아니라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눈과 눈 사이 콧대에 연골 넣고 코 좀 깎고 한다는데 궁금한 것은 연골 사용 시 변형이 있을 수 있다는데 맞는 건지 이런 경우 어떤 보영물이 좋을까요? 지금 이 질문 내용만 보면요. 콧대가 조금 낮아서 거기다가 연골을 넣겠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부리를 좀 깎겠다. 그럼 여기 넣는 연골은 늑연골이겠죠? 귀연골을 여기다 넣지는 않거든요. 연골 사용 시 변형이 있을 수 있다는데 변형이 있을 수 있죠. 흡수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 어떤 보영물이 좋을까요? 지금 연골을 넣기로 했잖아요. 근데 어떤 보영물이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하시는 말이 수술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의사한테 들은 얘기를 그냥 저한테 전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듣는 제가 되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왜곡되게 들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흔잡은 얼굴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이 연골이 어떤지도 모르고 무슨 연골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선생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보영물이 좋을까요? 지금 연골 넣기로 하셨잖아요. 연골 넣기로 한 코라는 건데 그 연골은 늑연골일 거고 근데 낮은 편인데 낮은 편은 아닌데 콧대가 낮고 이 말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질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답을 드리기가 정말 애매해요. 그냥 비대면 상담 오세요. 이렇게 글로 모호하게 질문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사각턱 수술 시 페이셜 인덱스를 고려하시는데요. 같은 인덱스에서 누구는 얼굴이 길어 보이기도 하고 누구는 짧아 보이기도 하는데 정면 폭은 안 넓은데 정면 폭은 안 넓은데 귀 쪽에서 시작되는 광대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 비율이 단 암모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정말로 이해를 못 하셔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후 사각턱 제거 수술을 진행했을 때 더 납작해 보이고 얼굴이 짧아 보이는 경우도 있나요? 이건 진짜 인터넷 보면서 4차원 의학 만드시는 생각들이에요. 사각턱 수술을 고려하고 있는데 막상 하려니 준비를 철저히 본인이 철저히 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왜 이걸 본인이 철저히 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인터넷 정보 짜집어가지고 본인이 결정하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뒤에서도 그런 분이 계신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페이셜 인덱스는 뭐냐면요. 뒷광대고 어쩌고 저쩌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상하 길이와 광대에서 광대에서 가장 넓은 부분을 재는 거예요. 여기서 튀어나온 게 중요하냐 여기서 재는 거냐 그게 아니라 정면에서 봤을 때 제일 넓게 튀어나온 광대 부분을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귀 앞에서 나온 광대가 제일 튀어나왔으면 그걸로 재는 게 페이셜 인덱스예요. 페이셜 윗드라고 그러죠. 넓이. 페이셜 윗드가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쟀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가 튀어나온 걸 쟀는데 그것 때문에 얼굴이 짧아 보이냐 그건 아니고요. 인덱스는 여긴 정해질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쟨 걸로 나오는 게 인덱스인데 뒤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게 얼굴이 짧아 보이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또 그런 상태에서 사각턱을 잘랐어요. 그럼 사각턱을 자른다고 페이셜 인덱스가 변하냐고요. 턱 끝을 줄이면 변하죠. 이렇게 턱 끝을 줄이면 이 길이가 짧아지니까 인덱스가 변하죠. 이거 자른다고 뭐가 변하겠어요. 이거 자른다고 여기 사각턱 이렇게 자른다고 페이셜 인덱스는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안 변해요. 중요한 거는 뭔가를 배우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뭔지는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면서 그것만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 진짜 바람직하지 않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그럴 때는. 중요한 건 인덱스라는 건 우리가 어떤 형태인지를 보기 위해서 얼굴이 긴지 넓은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얼굴이 넓어. 얼굴이 짧은 편이야. 긴 편이야. 광대가 넓은 편이야.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광대가 넓은 건지 아니면 얼굴이 짧아서 넓어 보이는 건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덱스라고 해서 나누기로 비율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길이에서 이 길이의 비율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결국은 내가 광대가 넓은지 얼굴이 긴지 이거는 인덱스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봤을 때 그래 보인다예요. 그래서 인덱스로 판단하는 건 안 돼요. 그냥 인덱스로 알 수 있는 거는 얼굴이 넓은지 얼굴이 짧은지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걸 정확히 보려면 그 인종, 그 문화권의, 그 연령대의 사람의 수치와 비교한 후에 그 다음에 인덱스를 봐야 돼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턱급 관련 글에 질문 드립니다. 5, 6년 전에 돌출입 수술을 하면서 무턱 수술 T절고를 같이 받았어요. 근데 참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보통의 돌출입이 있으신 분들은요. 무턱으로 보이죠. 그리고 무턱인 분들은요. 돌출입과 무턱인 분들은 체부 볼륨이 없어요. 그런데 T절고를 했다는 건 체부 볼륨을 더 없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입은 들어가고 턱은 짧아지면서 앞으로 조금 나오고 뾰족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남는 살들이 다 어디 가겠어요? 다 밑으로 쳐져요. 그래서 마녀턱이 되는 거죠. 전형적인 수술 내용이에요. 지금 이 스토리로만 보면 돌출입, 무턱, T절고. 이거는 조합이 좋지 않은 조합이에요. 어쨌든 수술 이전에 무턱 때문에 필러를 맞았었는데 부작용이 있었다 해서 다 녹였는데도 아직 남아있었는지 어쩐 건지 붉고 울퉁불퉁하고 만지면 열감이 있어요. 이거는 필러 때문이 아니고요. 돌출입 수술을 하고 무턱, T절고를 했으면 아마 턱 끝에 플레이트가 최소 10개 나사가 최소 10개 더 있겠네요. 4개, 8개, 10개 12개 정도는 최소 있을 거예요. 10개 정도는 아무리 못해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 이 좁은 공간에 가뜩이나 무턱이고 해서 이 좁은 공간에 쇳덩이가 플레이트랑 스크류가 플레이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4개에서 5개 정도 플레이트가 박혀있을 거고 나사는 10개에서 12개 정도가 박혀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완전히 쇳덩이인 거예요. 쇳덩이. CT 찍어보면 아마 어흑 하면서 놀라실 수도 있을 정도로 턱 끝에 그냥 고정을 위한 쇳덩이가 잔뜩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울퉁불퉁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만지면 열감 이런 거는 사실은 그 흉살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뭐 필러 때문에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수술한 후에도 턱은 붉은기 마녀턱처럼 퍼지고 튀어나오고 튀어지는 부분이 심했어요. 요거는 딱 보면은 그 플레이트들이 만들어낸 뭉침 현상이죠. 전형적인. 전 그게 그저 필러 남아있거나 부작용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요새 턱 끝이 너무 부잔스러워하고 심해지고 더 찾아보니까 턱 끝 근육 연부조직 뭉쳐서 붉어지고 울퉁불퉁하고 이중턱 마녀턱 만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입을 으 하면 턱이 이거예요. 으가 이거예요. 으 한다는 게 으 하면 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축 늘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어쨌든 뭐 근육 재배치, 턱 끝 거상 뭐 이런 제각각인데 이런 거 인터넷 보지 마세요. 어쨌든 턱 밑을 절개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대부분이라고 여기를 절개한다고요? 이건 그럴 내용이 아니에요. 뼈가 작은 거예요. 자꾸 근육 탓을 하는데 뼈가 작아서 생긴 문제들이에요. 돌출입 때 박혀있던 코 양옆에 있는 스크류랑 턱 끝에 있는 나사도 제거하고 싶은데 턱 끝은 사진으로 찍으면 심각성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어? 보여요. 전체샷을 찍으면 완전히 이상한데 말이 너무 뒤죽박죽이고 뭐 마녀턱 교정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뭐 이런 질문 주셨어요. 그리고 사진을 하나 남겨주셨는데 딱 봐도 여기 체부 볼륨 없죠. 체부 볼륨 없죠. 이중턱 보이죠. 턱이 많이 이렇게 이렇게 된 모습 보이죠. 이게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늘어지는. 그 다음에 여기 뾰족한 느낌 여기 뾰족한 느낌 여기 이중턱 여기 체부 볼륨 없는 거. 전형적이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그런 내용으로 비슷한 분 얘기를 좀 해드렸죠. 이분은 뭐 입을 넣는 그런 수술을 한 건 아닌데 볼크립 수술은 안 했지만 무턱인데 전진수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뾰족하게 턱 끝이 나와요. 그래서 모습을 보면은 이런 형태가 된다고요. 체부 볼륨이 없고 이렇게 또 터지고 여기는 없고 여긴 뭉쳐서 이렇게 되고 CT를 보면 여기 플레이트가 박혀있고 이런 상황이죠. 뼈는 되게 작은데 턱은 매달려 있잖아요. 흔히 보는 매달린 턱이라고 우리가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또 과도하게 나온 듯도 보이고 여기는 볼륨이 없고 표정짓거나 그러면 얘가 훅 떨어져요. 그래서 옆모습에서 보면 뼈는 여기 있는데 살이 지금 이만큼이나 두꺼워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또 살이 울퉁불퉁하고 막 찌그러지고 그러니까 여기다 필러까지 맞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턱 끝에 전진술해가지고 부족하니까 지방이식도 하고 필러도 맞았고 이런 분인데 실제 모습이 이렇게 되죠. 환자분도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 뭐 필러 맞고 여기다 그럴 수도 있고 근육 재배치한다고 살 잘라내고 이러면 또 턱살 늘어지면서 턱 밑에 줄이 가겠죠. 그러면 또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고 어쨌든 전진이 된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턱은 많이 나와 보이고 이거 다 지방이나 필러 맞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턱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그냥 여기 턱이 볼륨이 적은 거잖아요. 여기에 턱뼈에 이렇게 턱에 볼륨이 전진된 것도 없고 이렇게 볼륨이 부족한 거예요. 여기가 뼈가 없어서 생긴 문제를 자꾸 근육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막 이러다 보면 턱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마도 환자분이 보여주신 각도랑 비슷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런 경우죠. 전형적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는 늘어지고 실제로 전진된 거는 별로 없고 지금 보면은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전진된 것도 없는데 제니절골만 해놓은 경우 그런데 환자분도 모르긴 몰라도 이게 전진이 됐을까? 수술 전 CT랑 후 CT랑 비교해보면 아마도 전진이 안 됐으리라고 저는 봐요. 입이 들어가서 그나마 좀 턱이 나와 보이는 느낌인 거지 이중턱을 보면 알거든요. 전진이 됐으면 이중턱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각도에서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까지 접힐 정도면 무조건 이건 뼈가 부족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대 수술 후 이러한 신경통은 어떻게 치료 방법이 없나요? 광대 수술하면은 제가 이 자이구마티크 페이셜 러브가 무조건 잘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잘리는 거는 시간 지나면 거의 다 회복돼요. 이거 말썽 부리는 분은 제가 지금까지 의사생활하면서 못 봤어요. 짧게는 2주, 3주 그 다음에 뭐 시간이 많이 지나면 뭐 한 1, 2년 걸리는 분도 있지만 이게 안 좋아지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인프라 오비탈 러브가 다친 경우에서는 좀 얘기가 달라요. 근데 그 밑에 질문 주신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혹시 자이구마티크 페이셜 러브 신경이 손상되면 회복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뭐 보통 늦어도 1, 2년이면 다 좋아하실걸요?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광대 수술하고 1년 9개월 차래요. 근데 오른쪽이 아직도 음식을 씹을 때나 치약끼리 닿을 때 간질간질한 느낌이 들고 만져보면 내 살이 아닌 듯한 느낌이 있어요. 치약끼리 닿을 때 근데 뭔가 이거는 이제 전혀 공부를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이구마티크 페이셜 러브는요. 얼굴에서 이 부분의 감각을 담당하는 거예요. 눈 가 쪽하고 제 얼굴에서 그냥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랑 여기 눈 밑 여기만 감각을 담당해요. 자이구마티크 페이셜 러브는 이거는 그 신경이 뭔지도 모른 채로 그러니까 모르면서 유식하게 용어 쓰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알면서 써야 되는데 모르면서 유식하게 용어 쓴 거예요. 지금 댓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저런 전문 용어를 찾아서 알아오는 것도 대단한 열정이네요. 근데 이게 열정이 아니라 이게 어 시간 낭비예요. 왜?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야 되게 많이 유식하다 뭐 되게 유명 뭐 많이 하나 보다 라고 하는데 정작 그 신경이 감각을 여기를 담당하는데 그 이빨이 뭐 이렇게 뭐 이상하다 그거는 이 신경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이빨이 뭐 느낌이 이상하다 그런 거는 주로 광대 수술할 때 많이 다치는 또 인프라 오비탈 러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거의 안 다치는데 뭐 이렇게 안화에 바싹 붙여서 절고를 하는 이제 병원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트를 막 박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플레이트 박다가 이 신경이 눌리거나 땡겨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 윗입술 코 옆에 감각 치아 감각까지도 조금 먹먹하고 남의 살 같고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라면 CT를 찍어서 이 인프라 오비탈 러브의 근처에 스크류나 플레이트가 박혀 있지 않나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걸 확인하고 괜찮은지 아닌지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 CT 찍어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고 대부분 이런 경우에 아예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조금 이상한 느낌들고 간질간질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플레이트 제거를 한 경우에 100%는 아니지만 많이들 좋아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빼면 무조건 좋아져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빼면 좋아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턱 끝 전질술 3년 정도 지나면 수술 전 턱과 뼈의 강도가 비슷할까요? 강도를 측정을 해본 적은 없어요. 강도가 붙은 다음에 두드려서 부러뜨려 봐야지 알잖아요. 근데 그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근데 상식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절골하고 뼈가 붙었는데 뼈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 뼈를 잘라서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전진을 했어요. 그럼 붙은 데가 이만큼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붙어 있을 때가 100이라고 보면 이만큼 붙었으면 절반 붙어 있었으면 강도는 50%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0이었는데 이렇게 붙었어요. 아주 완전히 잘 붙었어요. 그렇다고 이 강도가 이거만큼 간단하게 붙어 있지는 않겠죠.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뼈가 이렇게 턱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여기를 우리가 절골을 했어요. 그러면 전진을 해서 이쪽 뼈를 이렇게 앞으로 뺐어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뼈가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뼈가 붙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붙은 게 이 부분이 붙은 게 몇 프로 붙었냐 지금 이 그림은 한 40% 붙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렇게 붙어있던 애랑 40% 붙어있던 애랑 강도가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이 얘기는 10mm 철사랑 4mm 철사랑 강도가 똑같을 수가 있나요? 당연히 10mm 철사가 더 강하겠죠. 똑같아요. 나무 막대기가 지름이 10mm 막대기가 더 단단하겠어요? 4mm 막대기가 단단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진수를 했는데 뼈 강도가 예전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저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게 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중 정도로 또는 뭐 이렇게 뭐 두드려 맞아서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약하냐? 그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격투기 선수가 아닌 다음에야 그걸 굳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제가 중안면부 한 무리는 얼굴형이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앞광대 보형물 노블캣 수술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코 바닥도 들리게 될까요? 노블캣 수술이요. 사실은 코 바닥을 들어주는 수술이에요. 이 바닥을 들어주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코가 낮은 분들한테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낮은 데 들리면 위로 들려요. 그래서 코가 적당히 높고 조금 긴 편이 더 훨씬 좋아요. 코가 앞광대랑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고 파묻히게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해요. 여기를 전체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광대도 코 옆으로 붙여서 거의 같이 올리기 때문에 코 옆라인을 같이 올려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광대축소술을 했음에도 여전히 45도 부분이 전방으로 돌출되어 있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나비광대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있는 광대 이게 코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줄여서 여기 줄여서 뭐 광대가 예를 들면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칩시다. 여기 절골해가지고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칩시다. 광대 옆광대는 많이 줄었죠. 그래도 여전히 여기가 나와있죠. 그래서 이런 광대들이 있어요. 중앙면부 함몰되신 분들은 이런 느낌으로 머리 위에서 보면 그런 느낌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CT 사진을 보면 앞광대뼈가 함몰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볼록한 얼굴형을 만들기 위해 앞광대뼈을 보면 자연스러워질까요? 그건 환자분 보고 결정해야 돼요.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앞광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피부 두께도 봐야 되잖아요. 뼈는 꺼져있는데 살이 두꺼워서 꺼진 게 안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앞광대보형물 수술지 광대핀 제거는 필수인가요? 거의 저는 해요. 그러니까 빼도 되는 상태면 거의 빼요. 왜냐하면 저는 몸에 이물질 남기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간혹 보면 턱 끝 전진수를 해놓고서 플레이트랑 스크류 박혀있고 전진량이 부족하다고 그 위에다 실리콘 넣는 분들 꽤나 보거든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차피 열고 들어갔는데 그 스크류 플레이트 왜 안 빼요? 빼고 실리콘 넣는 게 맞죠. 특히나 다른 종류의 보형물 두 개가 들어가는 거는 좋을 리가 없죠. 물론 있겠어요. 그건 뭐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굳이 저는 제거를 하는 편입니다. 거의 다 합니다. 사각턱 턱 끝 앞광대 노블캣 다 한 번에 같이 할 수 있나요?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되고요. 윤곽 수술 후 안면 거상 했으면 제건 수술할 때 문제되는 점이 있나요? 문제되는 건 없죠. 근데 본전 생각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목욕탕 갈 때 드라이 하세요? 드라이 하면 안 돼요? 무스 바르면 안 돼요? 왁스 바르면 안 돼요? 되잖아요. 목욕하는데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근데 목욕탕 가면 다 젖잖아요. 그러면 왁스 바른 거 드라이 한 거 소용 없잖아요. 그 뜻이에요. 제건 수술 이라는 건 뼈 수술인데 결국은 어쨌든 수술을 하게 되면 얼굴이 붓잖아요. 그러면 거상했던 효과가 감소되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 있냐는 거 없잖아요. 세수하기 전에 로션 바르세요? 아깝잖아요. 물에 씻겨 나갈 건데 물론 조금이야 있겠지. 세수하러 가는 그동안의 건조함과 피부 갈라짐이 내가 괴롭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본전 생각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로션 바르고 세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건 아니죠. 본전 생각이 날 뿐이죠. 답변이 되셨길 바래요. 인중이 너무 짧아서 길어지고 싶고 비순각도 80-90도 사이인데 근육 끊으면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요새 인중 관련해서 또 여러 병원에서 또 이렇게 광고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육을 끊어주면요. 코끝이 올라가는 거지 비순각 인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비순각이 변하는 건 코끝이 올라가서 변하는 거지 코가 이렇게 있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있고요. 입술이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비순각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는 가만히 있는 거고요. 여기 근육을 끊어주면 코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코가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이 길로 간 거잖아요. 얘는 그대로예요. 여기는 피버 포인트라고 해서 그대로 있고요. 이 각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저희끼리 의사들끼리 쓰는 용어로는 세팔릭 로테이션 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림이 좀 잘 못 그렸나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코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입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이고 마우스패드가 좁아요. 그래서 이분의 비순각을 재보면 어떻게 재지냐면요. 이렇게 재지겠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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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지겠죠. 근데 여기에 디프레서 세프티나즈라는 그런 근육 근육을 끊으면요. 코끝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오다가 아이고 요렇게 오다가 코끝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순각이 각도가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 여기가 이렇게 변해요. 요거 이해하시나요? 여기는 변한게 없죠. 이 점은 이 점은 그대로예요. 얘가 올라가서 코끝이 위로 머리쪽으로 회전했다. 그래가지고 세팔릭 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요렇게 있던 애가 요렇게 된거죠. 그래서 각도가 변한거지 얘가 나오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얘의 길이가 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고양이 수술이니 뭐니 하는걸로 거기를 더 나오게 하는게 이제 맞죠. 노블켓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 수술이고요. 이게 본인 사진이시라면 요런 분들은 코끝이 적당히 높다면 노블켓 수술하기에 참 좋은 형태예요. 코끝 높이를 지금 확인이 안되서 모르겠는데 코가 적당히 길고 팔짝 꺼져있고 인중 짧고 입술 들려있거든요. 그러면 네가지 에서 보면 딱 좋은거죠. 뭐 앞에서 보면 길어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앞에서 보면 길어 보일 수 있지만 길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길어지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길어지지는 않고요. 또 여기 꺼진게 나와 보이지는 않아요. 중요한건 여기 꺼진게 더 중요해요. 비순각이 중요한게 아니고요. 꺼져있는데 비순각이 좁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음 이걸 뭐라고 얘기해줄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꺼져있으면 그 현상을 수치적으로 보여줄 때 비순각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뒤에 그런 비슷한 사진이 제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앞에 질문 주신 분인데 원장님 만약 비주지지대를 이용해서 비주지지대라는 게 코 수술할 때 가운데 세우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비순각 각도 좋아 보이게 하는 수술을 하면 어디가 들리는가요. 요거가 딱 그 모습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이 환자 코끝을 높이기 위해서 어 여기다가 기증느경골로 요렇게 이제 비주지지대를 요렇게 넣어준 거예요. 요만큼을 요만큼을 근데 요렇게 넣을 수도 있고 요렇게 넣은 거는 아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넣냐면 그 코뼈 있는데 이 안테리어 내임 스파인이라고 해서 코 앞 가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붙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아마도 요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비주지지대가 요렇게 코 깊숙이 이렇게까지 요렇게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봐요. 뭐 열어봐야 알겠지만 근데 요렇게 들어가면 코끝은 높아지고 비순각도 요렇게 조금 나오는 모습이 생기죠. 이건 비순각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각도가 여러분이 말하시는 비순각은 요거잖아요. 지금 각도를 재보면 요게 비순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 각도가 요렇게 바뀌었죠. 되게 많이 커졌죠. 그쵸? 근데 이거는 코가 들려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이쪽으로 세팔릭 로테이션이 얘가 이렇게 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얘가 나와서 된 거예요. 여기가 이 방향으로 나와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지워보면 요 입술에 요 각도가 요렇게 있다면 얘는 일자로 떨어지죠. 이거는 그야말로 여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코도 올라간 거고요. 요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안 끊고 일부만 끊을 수도 있나요? 일부만 끊을 수 있죠. 완전히 끊었을 때 기능상의 문제는 없을까요? 기능상의 문제는 거의 없어요. 이 디프레서셉티나지라는 머슬은 사실은 약간 퇴화된 근육 같은 느낌이어서 큰 의미는 없으니까 신경 안 쓰여도 될 것 같아요. 원장님 발치 교정을 하면 중안면부가 꺼질 수도 있나요? 발치 교정하면 중안면부가 꺼지는 게 아니라 입이 들어가죠. 상악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상악은 사실은 중안면부가 아니에요. 제가 중안면부라고 말하는 그 얼굴은요. 눈하고 요기 요기까지 요기까지를 중안면부라고 해요. 요기 밑에는 사실은 상악이에요. 그래서 상악의 코앞, 가시 앞 거기까지만 중안면부라고 보시는 게 임상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상악이라 약간 별개로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좀 합당할 것 같아요. 선생님 턱 끝을 꾹꾹 누르는 버릇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살이 쳐질 수도 있나요? 이런 말 있죠? 낚시 약숭물의 바위를 가 뚫린다 이런 말 있죠? 그거 아세요? 그 겁이라는 불교 용어 아시나요? 저도 들어본 거라 이게 찾아본 건 아니라서 한번 네이버 검색을 한번 볼게요. 겁이라는 단어 아세요? 겁 영겁의 시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학사전 이런 데 나오나? 그쵸 겁이라고 이게 이런 게 있네요. 어떤 시간의 단위로도 계산할 수 없는 무한히 긴 시간 뭐 이렇게 돼 있대요. 하늘과 땅이 한번 개벽한 때부터 다음 개벽할 때까지의 동안이라는 뜻이래요. 이게 사전적인 어 용어인데요. 그거를 제가 들은 걸로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약순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 아시죠? 그래서 그 약순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게 약순물 똑똑똑똑 떨어지는 그 물방울의 힘이 바위를 뚫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무한한 시간을 얘기를 할 때 불교 용어로 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겁이라는 거는 지금 트럼파 김님이 또 써주신 말이 있네요. 겁은 선녀의 납풀거리는 옷자락이 바위에 스쳐 그 바위가 달아 없어지는 시간을 의미한대요. 이것도 되게 어마무시한 얘기죠. 그죠? 가능성이 있냐라고 말하면 없다고 말할 순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고민해야 될 내용이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것까지 신경쓰고서 살기엔 너무나 짧게 사는 초파리 같은 인생이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이거 꾹꾹 누른다고 살이 처지겠어요. 나이 들어서 처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백선생님께 수술하고 싶고 제가 수술비를 약간 하악외소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앞턱 수술 전에 필럭 살짝 맞아도 연말 수술 맞으세요. 지금 당장 괴로우면 맞고서 한 6개월 뭐 이렇게라도 조금 본인 그 뭐랄까 컴플렉스를 조금 가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게 반복적으로 막 몇 년씩 맞고 이러는 거는 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고 네 번 맞고 그렇게 5년 4년씩 맞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반복적으로 여러 개 맞으면 여러 번 맞으면 뼈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답변 되셨길 바라고요. 맞으세요. 맞고서 그동안이라도 좀 편하게 지내세요. 원장님 영상에 볼살은 지방 흡입이 울퉁불퉁해져 어렵다 하셨는데 턱 라인도 지방 흡입 턱은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이중턱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이중턱은 하세요. 턱 라인도 하지 마세요. 턱 라인은 하지 마세요. 거기도 신경도 지나가고요. 자칫 울퉁불퉁해지거나 패이게 되면 아주 괴로워져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질문이 조금 여러분들도 같이 좀 공유했으면 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왜 이제 여러분들 보고 인터넷 보고 자가진단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린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을 남으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의학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서 조금 안다고 흉내내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뜻을 좀 말씀드리게 되고 싶어서 그래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환자들과 소통해 주시고 환자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덱스가 페이셜 인덱스가 80 근처인 남자입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얼굴이 남들보다 조금 짧은 게 저는 고민이었습니다. 턱 폭이 좁아서 그런지 턱을 당기고 다니면 아래 턱살 때문에 얼굴이 조금 더 길어 보이게 되고요. 누구나 그렇죠. 실제 모습에서 보이는 인덱스는 그럭저럭인 것 같습니다. 짧다며 왜 인덱스가 그럭저럭이야. 그것도 좀 이상하죠. 허나 한 번 사는 인생 언제까지 그런 거 신경 쓰고 다니고 싶지 않냐 특출나게 나지 않아도 정상치에 있고 싶어서 성형을 마음먹었습니다. 정상치라는 거에 이분이 이제 꽂히신 건데 이 정상치 인덱스를 이제 아신 거죠. 인덱스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정상치라는 거에 꽂히셨어요. 여러 영상 뒤지다가 원장님 정보 보게 되었고 사각턱 자른다고 갸름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부끄러운 무릅쓰고 고민 털게 되었습니다. 퍽길이 연장할까 광대 줄일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고 했는데 저는 얼굴 비리 비율은 나쁘지 않고 이건 본인 생각이죠. 약간의 부정교합이 있지만 심한 무턱은 아니라 결국 무턱이라는 얘기예요. 광대를 손봐서 인덱스를 맞추고 싶은데 그게 두상과 침생 등 여러가지 고려되어 광대를 줄였을 때 효과가 있지 않나 알 수 없고 알 수 있고 광대를 넣으면 하관쪽이 넓은 물방울 이게 아마 하관쪽이 넓은 물방울이라는 게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광대가 이렇게 줄어서 턱이 이렇게 보이지 않겠냐 둘리마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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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병원 놀이 하잖아요. 그러면 안된다니까요. 병원 만나세요. 의사선생님은 이렇게 질문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되는데 제가 왜 혼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피부 두께는 평균보다 살짝 얇은 정도인 것 같습니다. 평균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어떻게 얇다고 판단하고 계시죠? 두상 크기는 평균인데 평균이 얼만데요? 폭이 조금 좁은 쪽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뭔 소리죠? 두상 크기는 평균인데 폭이 좁다. 저는 이 말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시티상 두상 뒷부분이 잘리고 턱 위치 조금 잘려있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보여드릴게요. 메일에 이렇게 왔어요. 제 영상을 보시고서 아 이거 교근 두께가 난 15mm나 되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측정을 본인이 이제 막 하고 계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막 쟨 거예요. 이제 광대 이거 페이셜 인덱스를 재려면 이 광대 너비를 재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턱을 이렇게 잰다. 이건데 아니 턱끼리가 잘렸는데 어떻게 인덱스를 재죠? 지금 턱시티가 잘렸잖아요. 턱끝이 없어요. 뭐 어디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그래 좋아. 뭐 그렇다 치고 뭐 인덱스는 80정도 된다. 어떻게 쟀는지 모르겠는데 시티가 이런 시티로 쟀다면 어떻게 쟀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광대 너비가 지금 이 숫자가 아니라 이 숫자가 왔거든요. 139요. 근데 대한민국 남자 광대 너비는 135에요. 제가 인덱스 보지 마시고 평균치부터 먼저 보시자 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뜻이에요. 자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치는 135에요. 광대 너비가 그 다음에 얼굴 길이 이 페이셜 하이트라고 하는 거는 125에요. 125 그러면 지금 측정된 게 112인데 턱끝이 잘렸으니까 정확하지 않죠. 그러면 지금 환자분이 광대가 정상치보다 불과 4mm밖에 안 큰 거죠. 근데 4mm 정도 큰 것 때문에 광대 수술을 한다? 조금 물음표가 있다는 얘기에요. 설사 여기가 1cm씩 크다 하더라도 저는 광대 수술 권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게 135 언저리 인데도 불구하고 광대 수술을 권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변화 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인터넷에서 본 어떤 한 단어 또는 한 수치 이런 거에 여러분이 꽂히시면 엄청난 실수를 범하시게 돼요. 어쨌든 측정해 본 결과가 이렇다. 근데 평균치를 먼저 아셔야 된다. 인덱스 보지 마셔라. 평균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인덱스 참고다. 그 다음에 피부 두께다. 그 다음에 침샘이니 결정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키도 봐야 되고요. 어깨 너비도 봐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걸 종합적으로 한 큐에 보는 게 전문가라는 사람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걸 보면 뭐 어느 정도는 남자니까 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잘 모르겠고요. 광대는 뭐 이렇게 있는데 광대 조금 나온 거는 같지만 아주 많이 크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이건 CT상 찍을 때 턱이 잘려서 턱 끝은 지금 안 나오고요. 또 나름 이제 본 것 같고 두상 너비도 재셨는데 아니 이 뒤에 두상이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치는 그러면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하냐는 거죠. 답이 없잖아요.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추정치잖아요. 추정치. 이걸로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도 보셨어요. 이 콘다일 거리 근데 이걸 보기 전에 또 봐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볼 필요가 없어요. 자 보세요. 옆모습이거든요.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자 보세요.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 콘다일의 요 녀석하고요. 이 뼈랑 거리를 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 거리 요 거리 의미가 있나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통은요. 광대뼈가 요렇게 있다 치면 콘다일이 하악에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가요. 이빨이 이렇게 있겠죠. 요렇게 사락턱이 있고 요런 경우에는 빨간 거와 초록색의 요 거리를 재야 돼요. 요렇게 있을 때 요 거리를 재야 돼요. 그게 과교정시 입을 못 벌리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는 임핀지먼트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는 콘다일이 발달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이걸 또 굳이 재세요. 그럼 이게 12.4mm 아 난 됐다 넓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신 건데 잘못 잰 거예요. 왜 제가 이런 거 여러분이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거에 대해서 알려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3D 이미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이거 올소 그래픽 뷰 라는 거랑 이 퍼스펙티브 뷰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디자인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올소 그래픽 뷰예요. 이게 퍼스펙티브 뷰고요. 무슨 차이가 있죠? 주전자가 이게 저희가 시티를 보거나 할 때 주로 보는 그런 뷰고요. 이게 퍼스펙티브 뷰라고 해가지고 원근법 을 이제 한 건데 잘 보시면 앞에 있는 주전자나 뒤에 있는 주전자나 올소 그래픽 뷰에서는 주전자 사이즈가 다 똑같아요. 근데 퍼스펙티브 뷰에서는요. 원근법 때문에 주전자가 점점 작아져요. 멀어질수록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이게 3D 이미지를 만들 때 이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3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이거는 2D잖아요. 이미지잖아요. 이건 2형 이미지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런 사람이 이런 안에 박스 안에 있는 이런 입체 모형을 봐요. 나무 조각을. 그럼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만 보인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내가 3차원 공간에서 이 점하고 이 점하고의 거리를 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에서는 이게 이 거리로 나올 거예요. 이 앞에서 보는 면에서는. 근데 옆에서 보는 면에서는 이 점하고 이 점하고의 거리를 나타낼 거예요. 위에서 보면 이 점하고 이 점하고 거리를 나타낼 거예요. 실제 3차원 공간에서의 거리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보이는 시점에 따라서 거리 측정은 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렵나?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공간지각력이라는 건데 저도 몰랐어요. 당연히 그냥 그려려니 했는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이거 이해되죠?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시티 갖고서 거리를 잰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안에 나무 보이시죠? 나무 이렇게 나무를 세워놨어요. 그럼 이쪽에서 보면 이 면만 보이겠죠? 또 이쪽에서 보면 니은자로 보일 거고 이 꼭대기 탑뷰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하고의 거리를 잰다고 빨간색으로 할까요? 잘 안 보이니까 이 점하고 이 점하고의 거리를 잰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 점하고 이 점 그러면 이쪽에 옆에서 보는 거에서는요. 이 점하고 이 점을 재는 게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는 게 되겠죠? 근데 여기 탑뷰에서는 이 점하고 여기랑 재는 게 되겠죠? 얘에서는요. 여기하고 여기를 재는 게 되겠죠? 이거 천천히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실제로는 나는 3차원 공간에서 이 거리를 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는 위치에 따라서 측정되는 값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소프트웨어 갖고서 만져보셔야 되는데 의사들도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심지어 성외과 구간의과 의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제가 아이고 속 터져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도 3차원 이미지로 시티로 구현해내는 것도 3차원 이미지를 구현하는 것도 뷰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주전자가 이렇게 같은 사이즈로 보이는 것도 있고 퍼스펙티브 뷰로 보면은 원금법으로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주셨기에 제가 한번 재드려 볼게요. 예를 들면 시티 프로그램에서요 재는 방법 재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일단 제가 거리를 한번 재볼 텐데 뭘 재볼까요? 아까 그분이 있던 것처럼 재볼게요. 아까 콘다일 헤드랑 콘다일 헤드랑 여기랑 이렇게 재셨잖아요.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재셨거든요. 크게 할까요? 그분이 잰대로 재보면요. 이 점하고 여기까지 쟀잖아요. 그러니까 14mm 이렇게 딱 나왔어요. 자 이 숫자 잘 보세요. 이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제가 이걸로 움직여 볼게요. 지금 14.1mm로 나오죠. 이렇게 움직이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보이세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움직여도 안 변하죠? 그쵸? 그런데 내가 필요한 건 뭐냐면요.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의 거리가 아니라 이렇게 봤을 때 얘랑 얘 사이에 2D에서의 거리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그러면 제가 자를 대볼게요. 한 칸이 1cm예요. 여기 보시면 10mm라고 나오거든요. 보이시려나? 여기 보이세요? 여기 10mm라고 나와요. 이게 한 칸이 1cm거든요. 그러면 이 뼈랑 이 광대랑 거리는 이렇게 재보면 대략 한 10 몇 미리 되겠죠? 조금 축소해서 볼게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저까지 재면 한 15mm? 조금 안되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재봐요. 이렇게 잰다면 이렇게 잰다면 이건 몇 미리가 될까요? 10 미리가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되면 몇 미리가 되죠? 더 줄어들어요. 7mm가 되죠? 계속 바뀌어요. 6mm가 되죠? 그런데 아까 제가 여기서 이 빨간 점을 잴 때 내가 아무리 돌려놔도 3차원 공간에서 재진 숫자이기 때문에 저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2D로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 이걸 프로젝션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메뉴 보시면 프로젝트 2 2D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메뉴를 누르면요. 지금 11.9 하고 P 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보는 각도에서의 2차원적인 거리가 나와요. 그럼 이걸 저희는 주로 써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한번 제가 움직여 볼게요. 숫자가 어떻게 바뀌나? 어떻게 바뀌죠? 막 바뀌죠? 막 바뀌죠? 이렇게 이렇게 2mm 까지도 줄어요. 이렇게 하면 겹쳐 보이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0. 몇 미리로 줄겠죠? 안 보이시나? 여기 보세요. 이렇게 보면 2D 상에서의 2점과 2점의 거리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0.75 미리에요. 근데 3차원 공간에서는 14.6 미리란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재야 돼요. 그냥 단순히 그냥 점찍고 점찍고 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걸 3D 공간에서 재면 내가 아무리 움직여도 저 숫자는 바뀌질 않아요. 왜? 절대 공간의 거리니까. 근데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똑같은 거리에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제 손과 손의 거리가 어떻다고 보시는 거예요. 거의 붙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는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 단 말이에요. 거리가 2D 에서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재해지냐 이거를 프로젝션 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D 상태 입체를 내가 2D 상에서 프로젝션 해서 판단한 게 의미가 있을 때가 있고요. 13,000 공간에서의 절대 거리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왔다 갔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재면 말이 안 되는 숫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12.4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 거리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리 2D 상에서의 거리는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겹쳐야지 의미가 있지 겹치지 않는데 뭐 하려고 재요. 근데 이렇게 하고서 잰단 말이에요. 그래서 12.4 제가 또 그랬잖아요. 광대 줄이면 저게 한 3mm는 최소한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야씨 나 저거 보니까 나 9mm 줄일 수 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와 난 12.4mm나 떨어져 있으니까 나 한 9mm 줄여도 돼. 막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3차원 공간에서의 거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잴 필요도 없어요. 왜 겹치지가 않는데 얘랑 얘랑 이렇게 가요. 그럼 부딪힐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가도 안 부딪혀요. 그런데 이 길이를 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막 하실 건 아니고 뭔가를 좀 알고 재셔야 되는데 이거 블로그 쓰시는 원장님 중에서도요. 이거 이해 못 하고 숫자 막 재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보고서 깜빡 놀랬거든요. 저거 나중에 되게 창피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게 있었어요. 블로그에 6mm가 줄었죠. 하고서 딱 봤는데 그거 아닌데 이런 때가 있었어요. 블로그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아 저거 아닌데 이랬던 적도 있었어요. 아무튼 이런 판단은 환자분이 직접 하시기보다는 전문의 선생님 직접 만나 뵙고 하세요.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 한 것 까지는 대화 풀어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본인이 이런 것까지 측정해서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의사 놀이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에이 더빙 경제 우아 부분 엔 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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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